앨범 3단계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조금만 협조 부탁 드릴게요 5만원짜리입니다 5만원 앞에 사인 각지에 있습니다 앞에다가 사인해주세요 앞에다가 크게 해주세요 자 낙서 받았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현구씨요 맞습니까? 아드님 이름은요? 세준 태준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빠가 평소에 잘해줘요? 대답이 좀 시원치 않네요 태준 아빠라고 할게요 접고 접고 접어서 자 5만원짜리 갑니다 우리 꼬마친구 라이트에 있어요? 라이트 없어요? 아 있습니다 제가 다음엔 5만원짜리 100배 500만원 하나 둘 지금까지 정직한 도학군 정현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십시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를 잡는다고요? 일단 들어가시고 가운데 갑니다 가운데 우리 파란색 남성분 거기 계시고요 한 개 빼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몇 개? 만원빵 지금 몇 개? 5만원빵 지금 맞추면요 5만원 드릴 겁니다 형구씨가요 몇 개? 0개 네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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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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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selfie gut gasm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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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아까 저한테 오마원짜리 빌려있다가 증발하신 분 어디 계세요? 형구씨 나와주세요 가져가세요 하나 가져가세요 왜 저러 오셨습니까? 진짜 오리지 맞나요? 맞아요? 맞나요? 이거 뭐냐면 처음에 형구 씨가 싸인한 5만 원짜리 집회 사라진 5만원짜리 지폐 여기 낙서가 생긴거 같죠? 여러분 맞죠? 보인거 맞나요? 여러분! 도박을 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부끄러운 분 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는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거 지금까지 정직한 도박꾼 마카오정 그리고 청춘마이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